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불공정과 조작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검찰 사건 조작 정황을 뉴스타파에서 특정 보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누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에 핵심 쟁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됐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판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다.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보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또한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니 정말 그럴 거라고 믿는 국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뉴스타파는 어제 이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깨는 특정을 보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기밀문서 하나를 공개한 건데요. 여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사를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핵심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성태가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물과 사전에 모의했고 그 수익금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이를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김성태가 북한의 송금한 목적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국정원 첩보는 경기도가 조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지난 2년간의 검찰 수사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첩보 등이 담긴 45건의 기밀문서를 뉴스타파가 어딘가에서 입수를 했고 이번에 이걸 폭로한 건데요. 이 기밀문서의 내용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성태 개인의 주가 조작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교묘히 조작했다는 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서에는 안부수 아텝 회장이 등장하는데요. 쌍방울은 안 회장의 북한 인맥을 이용해서 북한 고인사들을 수시로 만났고요. 그리고 결국 대북 사업협약까지 맺게 됩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해 안부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부수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을 국정원이 포착했고 국정원 연루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기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작년에 김성태의 주가 조작을 거론하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북한과 맺은 기본 합의서에 이행 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죠. 뉴스타파 이 보도로 인해 쌍방울의 주가 조작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 문서 중 일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작년 12월 법관 기피 소송 서류에 국정원 기밀문서를 인용했는데요. 이게 뉴스타파가 어제 공개한 그 문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의 요청으로 이 문서와 관련된 국정원 요원이 재판에서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 모두 비공개로 말이죠. 그렇다면 판사도 이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검찰이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찰에게 유리한 사항만 판사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문서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미리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총 45건에 140여 쪽에 이르는 분량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문서를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아무래도 내부 유출이 아닐까 하는데요. 뉴스타파는 오늘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김성태가 계열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대북 사업을 조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북측의 협조를 부탁했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검찰은 김성태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추가 수사를 벌일 확률도 적다. 800만 달러의 성격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국정원 기밀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인 국정원이 작성했으니 당연히 사실로 믿어야겠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 유형 중 하나인 사건 조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문서대로라면 국정원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김성태의 주장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의 방복을 위한 거였다면 국정원이 이를 몰랐을까요? 또한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과 김성태가 짜고 주가 조작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이젠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 선거를 앞두고 있고 김성태는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형이 15년이었죠. 민주당은 북한의 송금한 장본인은 3년 6월을 구형하고 진술 조작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15년을 구형했다며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불공정과 조작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검찰 사건 조작 정황을 뉴스타파에서 특정 보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누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핵심 쟁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됐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판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다.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보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또한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니 정말 그럴 거라고 믿는 국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뉴스타파는 어제 이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깨는 특정을 보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기밀문서 하나를 공개한 건데요. 여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사를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핵심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성태가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물과 사전에 모의했고 그 수익금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이를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김성태가 북한의 송금한 목적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국정원 첩보는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지난 2년간의 검찰 수사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첩보 등이 담긴 45권의 기밀문서를 뉴스타파가 어딘가에서 입수를 했고 이번에 이걸 폭로한 건데요. 이 기밀문서의 내용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성태 개인의 주가 조작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교묘히 조작했다는 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서에는 안부수 아태 회장이 등장하는데요. 쌍방울은 안 회장의 북한 인맥을 이용해서 북한 고인사들을 수시로 만났고요. 그리고 결국 대북 사업협약까지 맺게 됩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해 안부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부수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을 국정원이 포착했고 국정원 연루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기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작년에 김성태의 주가 조작을 거론하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북한과 맺은 기본 합의서에 이행 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죠. 뉴스타파 이 보도를 인해 쌍방울의 주가 조작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 문서 중 일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작년 12월 법관 기피 소송 서류에 국정원 기밀문서를 인용했는데요. 이게 뉴스타파가 어제 공개한 그 문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의 요청으로 이 문서와 관련된 국정원 요원이 재판에서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 모두 비공개로 말이죠. 그렇다면 판사도 이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검찰이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찰에게 유리한 사항만 판사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문서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미리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총 45건에 140여 쪽에 이르는 분량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문서를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아무래도 내부 유출이 아닐까 하는데요. 뉴스타파는 오늘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김성태가 계열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대북 사업을 조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북측의 협조를 부탁했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검찰은 김성태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추가 수사를 벌일 확률도 적다. 800만 달러의 성격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국정원 기밀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인 국정원이 작성했으니 당연히 사실로 믿어야겠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 유형 중 하나인 사건 조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문서대로라면 국정원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김성태의 주장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의 방복을 위한 거였다면 국정원이 이를 몰랐을까요? 또한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과 김성태가 짜고 주가 조작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